가전을 먹기 전에 맛있어 소면 킬러, 꽉지. 소면 3개 먹고 또 달랍니다. 음, 흐린다. 국물 다 깔아먹어. 맨 막이 먹었네요. 그치? 하나씩 하나씩 먹어. 국물 다 까먹어. 식혜, 건배. 응? 응. 같이 건배해준 삶이 있어, 맛있어. 기름을 넣어줄 거야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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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마라탕 먹었다고? 어제 일하고 비겸이 형아 데리러 갈 때 사무실에서 집에 갔다 가면 일이 두 번이니까 그냥 사무실에 일하다가 마라탕 먹고 딱 데리러 가면 되겠다 마라탕 먹고 왔어 어제 수회복이 문 닫는 날이라 내가 어디 가서 먹을게 고기 중국 라맛 콩쿠르 얼마쯤 나온 게 안 와 12,000원 꼬불꼬불 시켰어? 꼬불꼬불 시켰어? 꼬불 안 시켰고 12,000원 고기 추가하고 그러면 12,000원 나 또 9,000원치 먹었네 고기 빼면 니가 이 앞번에 많이 주면 좀 먹었던데 고기 추가 안 하고 니가 고기 추가 안 하고 많이 주면 진짜 얼마야? 고기가 삼촌이 그 빼고 니가 많이 주면 진짜 많이 먹었던데 남겼잖아 그니까 다 안 한 줄이야 고기가 남아져야 fin 고기는 중 저이 포장에 김이랑 탕후보 고기고기 고기고기 고기 되기고기 고기고기 고기 우리 대주도людに 새우がいないよね? 응 마시도 주onie 잘 어울려 맞아서 하이마 롯지, 타워 먹지 이 야식어 응 응 응 응 응 배야 맛있어 소스는 돼지 거기서 대기 새우가 납니다. 새우면 되지. 뭐였나. 아우. 아우. 다 묻히고. 응. 응. 우리 저기 있는데. 응. 응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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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거 먹고 다시 하자. 야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네가 먹을래.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. 아빠는 술이 요만큼 남았다. 난 술기가 5만원 남았고. 술기 없네. 아우. 아우. 아빠 먹어. 안내면 좀 더 살고. 이겼다. 이겼다. 아니 아빠 왜 이러지 않다며. 아빠. 살 더 있고. 안내면 좀 더 살고. 이겼다. 아빠 먹어. 아빠 먹어. 일단 누구를 먹고. 제가 술을 좀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유가 양보해줘서 더 맛있게 더 맛있어. 맛보기 쑼대. 이거 쑼대가. 맛있어. 공부? 그냥 공부하고 안먹어 자니 녹화가 자니를 한번 해볼까? 자니..엄마는 네 코너를 너무 좋아하더라 네 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더라 자니.. 부산스.. 네..부산..마산? 부산 마산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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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를 다 넣었네 오 올림피자 먹으면서 올림피자 근데 메르님 너무 고맙지 않나? 아빠 귀엽도 아닌데 화분 보내주지 않죠. 메르님한테 좀... 자네랑... 내가 얼마라고 그랬지? 안 돼서요. 저거 있다 올게요. 꼬끼도 안 얹은데. 야 mig이 좀 잡아뵙는거 알았는데 형... 아이... 뽀뽀가 왜 이렇게 봐? 왜? 아빠랑 그래서.. 누가 이렇게 다가와? 이러면 누가 하고 싶은데? 제가 섹시하긴 하죠? 제가 섹시하긴 하죠? 뭔데? 제가 좀 섹시하긴 하죠 제가 좀 섹시하긴 하죠 제가 좀 섹시하긴 하죠 제가 좀 섹시하긴 하죠 제가 좀 더럽고 나서 변혁을 하자면 제가 좀 더럽게 나죠 왜? 저 이거 아니 응 너 운명이 안 부러워 봐봐 섹시하긴 하죠 이게 안 유럽냐고 아빠랑 요새 수업 내 고르도 죽겠네 아빠랑이 요새는 거니랑 잔고 아빠랑이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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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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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배불려 돈 열심히 벌어서 가수 갖고 있을게